Q. 현란의 힘을 당하고있다면? 안녕하세요! 카우스입니다! 저희가 활동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요, 일단 멤버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! 안녕하세요, 저는 카우스의 막내 포스를 맡고 있는 두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카우스에서 랩과 미소를 맡고 있는 현서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카오스에서 귀여움과 발라를 맡고 있는 희재라고 합니다. 귀엽네요. 귀엽죠? 귀엽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카오스에서 눈빛을 맡고 있는 동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카오스의 박태양입니다. 저는 건방전을 맡고 있고요. 그리고 멋있음을 맡고 있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난 너를 원해 너를 원해 달콤한 너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잖아 난 너가 내 밤 이제 발렌타인데 혹시 몇 개나 받으실 것 같은데요? 혹시? 저요? 네. 빵개요. 장난 아니고요. 한 박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현선 씨는 어떻게 해요? 저는 150개 예상한 것 같아요. 호흡을 많이 잡았는데 우린 씨는 저는 그래도 한 두 개 정도 받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도 두고요. 저는 80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넌 먹어줄게 넌 먹어줄게 그녀가 얻어 넌 너무너무 깨끗어 그녀가 얻어 넌 너무 사랑스러워 그녀가 얻어 난 너를 원해 너를 원해 너를 원해 달콤한 너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잖아 Hey! Let's farm us! Don't be shy! Oh, sexy lady 넌 내 맘을 몰라 왜 넌 내 맘을 몰라 왜 넌 내 마음을 몰라준다 넌 내 맘을 몰라준다 그녀가 얻어 넌 너무나도 예쁜걸 그녀가 얻어 넌 너무 사랑스러워 그녀가 얻어 난 너를 원해 너를 원해 달콤한 너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잖아 헤어낼 수 없잖아 난 녹아버린다 W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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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